자 다음은 경남도청 공무원 생활을 약 27년도 이렇게 하시다가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고민하다가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순재씨의 무대입니다 숙명 숙명 사 ig 그 누가라 주나 아픈 마음 그 누가라 주나 아픈 마음 가린 상처 모두가 못 버린 숙명인기에 나 겹친 눈치에서 하늘을 보며 아픔을 달래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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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생하세요.